안녕하세요 영신다육입니다. 영신다육 오늘도 화분 세일들 갑니다. 자 영신다육 구독 안하신 분들 구독 부탁드립니다. 그리고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도 꼭 누르시고 영상 봐주시기 바랍니다. 자 오늘은 137번부터 갑니다. 자 137번 가루가 19 높이가 12.5 14,000원짜리 12,000원에 갑니다. 자 두개 남았어요. 동네산이구요. 네 이렇게 큽니다. 19cm면 엄청 크죠? 하얀색하고 거동색하고 두개 남은 것 같습니다. 자 137번 가루가 19 높이가 12.5 14,000원에 갑니다. 138번은 여러분들이 처음 본 것 같습니다. 이게 수제화분인데요. 사이즈가 조금씩 달라요. 네 7cm 8cm 9cm 뭐 좀 넓은 것도 더 넓은 것도 있고요. 이렇게 있는데 수제화분이 다 생김새도 다릅니다. 요렇게. 네. 몇 개 없는데요. 이게 개인이 만든 수제화분이라고 그러더라고요. 근데 6,000원인데 제가 5,000원에 5,000원 내렸어요. 자 높이가 8.5cm인데 좀씩 다르기도 해요. 또 높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어요. 좀씩 수제화분이라. 자 6,000원짜리 5,000원에 갑니다. 색깔은 거의 다 비슷한데 무늬가 다 달라요. 이렇게. 얘도 뭐 요렇게 생겼고. 자 139번 갑니다. 국내 분이고 가루가 7.5 높이가 9.5 4,000원짜리 3,000원에 갑니다. 한 톤의 모양이고요.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. 다 똑같아요. 얘는 다 똑같아요. 틀린 모양이 없어요. 자 139번 가루가 7.5 높이가 9.5 4,000원짜리 3,000원에 쎄이랍니다. 자 얘도 140번 가루가 8 높이가 8.5 4,000원짜리 3,000원에 갑니다. 자 이렇게. 이렇게 생겼죠? 네. 자 색깔은 이렇게 고동색 있고. 얘는 뭔색이라고 갈색이라고 해야 되나. 하도 노란톤 나는 거 있고 빨간톤 나는 거 있고. 주황색톤 나는 거 흰색톤 나는 것이 있습니다.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. 색깔은 여섯 가지 정도 있습니다. 자 140번 가루가 8 높이가 8.5 4,000원짜리 3,000원에 갑니다. 국내 분이에요. 자 141번도 국내 분입니다. 가루가 8.5 높이가 8 3,000원짜리 4개에 만원에 갑니다. 자 얘는 사각형이고요. 네 진열하기가 편하고 그렇게 작은 사이즈도 아닙니다. 8.5cm입니다. 그 대신 엄청 단단하게 만들었어요. 네. 자 색깔은 이 색 있고 파란색만 있고 있는데. 파란색만 빼가는 건 안되고요. 제가 랜덤으로 보내드립니다. 저렴한 애들은요. 자 141번 가루가 8.5 높이가 8,000원짜리 4개에 만원에 갑니다. 자 얘는 어 142번 국내 분 창화분이죠. 가루가 15.5 높이가 11,000원인데 16cm도 있고 15cm도 있고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. 어 수제화분 저 국내 분들은 조금씩 손으로 물레를 돌리다 보니까 좀 차이가 있는 거 아시죠? 자 142번 만일천원짜리 1,000원에 쇠랍니다. 자 얘는 창화분인데 가볍고 엄청 가벼워. 그래서 이 화분을 많이 쓰셔요. 저기 저기 18,000원짜리도 있긴 한데요. 더 큰 거. 자 파란색 이렇게 파란색 나오는 거 있고. 여기만 틀려요. 분홍색 나는 거 있고. 그 다음에 노란색. 이렇게 있죠. 테두리만 다 틀리고 다 똑같아요. 자 142번 가루가 15.5 높이가 11,000원짜리 11,000원에 쇠랍니다. 자 143번은 수제화분이죠. 더 나은 공방치입니다. 가루가 11 높이가 10,000원 13,000원짜리입니다. 자 무늬는 다 달라요. 거의 이렇게 이렇게 됐는데 무늬 이쁘죠. 자 무늬가 조금씩 다 다르게 있습니다. 이렇게 사각이 하나 포함되어 있더라고요. 여기가 이렇게 자 143번 가루가 11 높이가 10,000원 13,000원짜리입니다. 자 144번은 좀 더 큰 사이즈입니다. 가루가 13 높이가 10,000원 15,000원짜리입니다. 얘는 지금 많이 나가지고 5개 남았네요. 무늬는 정말 이쁘죠. 이렇게 두 개짜리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얘는 이 무늬만 남았네요. 다른 무늬는 다 나가고 근데 꽃 색깔은 다 달라요. 자 144번 가루가 13 높이가 10,000원 15,000원입니다. 자 145번은 좀 더 큰 사이즈 가루가 14 높이가 11,000원 17,000원입니다. 얘는 무늬가 또 여러가지가 있습니다. 이렇게 17,000원도 저렴한 것 같아요. 전에는 이거 2만원 이 크기는 2만원 넘었던 것 같은데요. 자 이렇게 무늬가 있습니다. 자 145번 가루가 14 높이가 11,000원 17,000원입니다. 자 토끼 화분은 어 저희가 여기다가 따로 옛날에 찍어 올렸는데 여기 사이에 그냥 여기다 진열해놔서 여기다 올렸습니다. 146번 토끼입니다. 자 146번 토끼는 이렇게 생겼어요.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흰색 톤도 있고요. 그 다음에 이렇게 토끼가 몇 cm이냐면 20cm고요. 높이가 그 다음에 여기에 집이 10cm 정도 되네요. 10cm 146번 토끼였습니다. 자 147번 토끼입니다. 자 15,000원이고요. 가격은 똑같습니다. 토끼는 다 15,000원이에요. 어 이렇게 이제 색깔은 이렇게 보라색도 있고 네 분홍색도 있고 네 이렇게 그 다음에 하분은 어 7.5cm 네 7.5cm 돼요. 높이는 하분 높이는 한 8cm에서 9cm 그 정도 됩니다. 그 다음에 148번 토끼 15,000원이고요. 148번 토끼입니다. 얘는 이렇게 뒤로 그 다음에 148번 토끼는 높이가 한 16cm 정도 되고요. 그 다음에 하분은 한 8.5cm에서 9cm 색깔은 빨간색도 있고 주황색도 있고 그 다음에 분홍색도 있습니다. 148번입니다. 149번 토끼입니다. 자 이는 하분이 커요. 이는 이렇게 토끼가 네 자 주황색 분홍색 이렇게 토끼가 있고요. 그 다음에 뒤에 끝이 좀 색깔이 달라요. 11.5cm 11.5cm 정도 됩니다. 하분 크기가 토끼 이거 지금 15,000원 엄청 싼 거예요. 다른데 내가 저기 밴드에 보니까 4만원 넘게 올라가서 있던데요. 저희는 마진율이 적게 하고 싸게 파니까 네 다른데 내가 제가 봤어요. 밴드에 4만원이 넘어요. 토끼는 자 150번 토끼입니다. 150번 토끼 네 이렇게 눈으로 가렸네 이렇게 이 색깔도 있고요. 그 다음에 흰색 토끼도 있고 흰색 토끼 귀엽죠? 정원에 배치하면 이쁠 것 같아요. 자 이거는 6cm 정도 되고요. 여기 옆에는 한 8cm 좀 넘어요. 자 151번 토끼입니다. 15,000원이고요. 가격을 안 쓰봤네. 똑같으니까 가격들은 이렇게 어 이거는 좀 넓어요. 이렇게 토끼보다 색깔은 이렇게 색깔 자 나무색깔 있고 네 저기 파란 색깔도 있고 자 화분 사이즈는 10cm 정도 되고요. 토끼 사이즈는 16cm가 좀 넘습니다. 151번에 15,000원입니다. 자 152번 곰돌이입니다. 곰돌이도 15,000원입니다. 제가 다육이를 심어놨는데요. 자 이쁘죠? 이렇게 이렇게 다육이 심어놔도 이뻐요. 곰돌이도 15,000원 화분 사이즈 재볼게요. 19cm 아니 19cm 딱 9cm입니다. 9cm 곰돌이 키는 한 15cm에서 16cm 네 곰돌이 몇 개 안 남았어요. 곰돌이는 지금 2,4,4,6개 남았네요. 제게 다 3개만 심었고 네 많이 팔렸어요. 자 153번 갑니다. 가루가 14.5 높이가 12 만원짜리 8,000원에 갑니다. 국내분이고요. 3개 남았네요. 이거는 단단하고 네 크기도 좋고 가성비 좋은 화분이죠. 이렇게 3개 남았어요. 3개 제가 지금 제곱 빼서 세일을 때리니까 많이 빠졌어요. 그래도 아직 제고가 있어서 네 153번 가루가 14.5 높이가 12만원짜리 8,000원에 판매합니다. 자 154번도 국내분입니다. 가루가 8 높이가 9.5 4,000원짜리 3,000원에 갑니다. 자 파란색 무늬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이 색은 3개밖에 없어요. 이거는 3개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거 조금씩 다른 애들이 있어요. 많이는 없고요. 무늬가 이것도 하나에 남았고 자 이렇게 154번 가루가 8 높이가 9.5 4,000원짜리 3,000원에 갑니다. 얘는 번호가 없고요. 번호가 전에 것이 하나 남아서 번호 안 매겼어요. 만원짜리 입니다. 12,000원짜리 민경아 분이에요. 자 가루가 12 높이가 13.5 네 12,000원짜리 만원에 갑니다. 얘는 번호 말하면 안 돼요. 126번이 있거든요. 자 이거 하나 12,000원짜리 만원에 갑니다. 자 155번 갑니다. 가루가 11.5 높이가 9 만원짜리 7,000원에 갑니다. 이거 8,000원에서 7,000원으로 1,000원 더 다운시켰어요. 이 색깔만 있어가지고 전에 4가지 색깔 있는 다 빠지고 주황색만 다시 들어왔어요. 색깔 다른 색깔이 없었고 이것이 엄청 인기 좋았었거든요. 수입 입니다. 수입 이에도 엄청 짱짱하고 단단하게 잘 만들어졌어요. 택배 분해도 깨지도 않고 정말 단단합니다. 155번 가루가 11.5 높이가 9 만원짜리 7,000원에 세일합니다. 많이 사세요. 세일할 때 156번은 가루가 8 높이가 19,000원짜리 7,000원에 갑니다. 얘는 3개밖에 안 남았어요. 전체 재고 3개 남았어요. 다 똑같습니다. 156번 가루가 8 높이가 19,000원짜리 7,000원에 갑니다. 157번 갑니다. 가루가 7 높이가 10.5 7,000원짜리 5,000원에 갑니다. 인터넷 뒤져보면 7,000원 8,000원 할 겁니다. 어떤데 9,000원까지 올린 데가 있어요. 자 157번 자 5,000원 인데요. 이렇게 생기고 그 다음에 색깔은 이렇게 녹색 흰색 주황색 하늘색 네 자 녹색 흰색 주황색 하늘색 없는 색깔을 말씀하지 마세요. 자 157번 가루가 7 높이가 10.5 7,000원짜리 5,000원에 갑니다. 자 사각도 4가지 색이 있었는데 다 빠지고 2가지 색이 남았어요. 자 그래서 또 얘도 8,000원에 세일하다가 7,000원까지 내렸습니다. 가루가 8.5 높이가 11.5 만원짜리 7,000원에 갑니다. 네 자 사각이고요 네 요것도 수입이죠 자 요렇게 해서 색깔 주황 이게 녹색하고 주황색 두가지 밖에 없어요. 자 그래서 1,000원 더 내려서 7,000원 만원짜리가 7,000원 3,000원 세일합니다. 자 159번 갑니다. 가루가 9,000원 높이가 9,000원짜리 요것도 3,000원 세일했습니다. 6,000원에 갑니다. 7,000원짜리 였는데요 엄청 제가 지금 재고 빼려고 세일 엄청 많이 하니까 이럴 때 구입하시기 바랍니다. 색깔은 파란색 흰색 노란색 주황색 이렇게 있습니다. 노란색은 어디 안에 있나 이거 3개밖에 없나 찾아봐야 되겠네요. 자 159번 가루가 9,000원 높이가 9,000원 6,000원 세일합니다. 자 160번 갑니다. 요것도 수입이고요 가루가 12 높이가 15 만원짜리 9,000원 갑니다. 얘도 유광이고요 바딱바딱 멋있게 생겼죠? 네 요렇게 자 160번 마지막 번호 입니다. 오늘 가루가 12 높이가 15 만원짜리 9,000원 갑니다. 네 영신다욕 잘 보셨죠? 세일 많이 하니까 많이 구입 하시기 바랍니다. 네 감사합니다.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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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